나서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자 지금 성기름 되게 좋았는데 조금 더 격정적이지 않아도 좀 뭔가 진짜 더 하고 싶은 얘기로 좀 그래야지 노래가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1절은 이렇게 부르면 2절에서는 또 다다란다란 하면서 처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했다면 2절부터는 약간 멀리 있는 사람들을 두고 딴다란다라라 이렇게 들어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노래가 달라져 어우 나 이거 너무 좋은 얘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